안녕하세요 쏘마트입니다 새해 다짐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됐죠 저는 그래도 올해 하나 좀 지킨 게 있어요 운동을 좀 해야겠다 테니스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힙서울 온라인 PT라는 거를 한 6개월째 하고 있는데 이야 이게 줌 수업인데도 너무 힘들고 땀이 뻘뻘 나고 진짜 너무 좋아요 나금쌤, 숭아쌤 사랑합니다 체지방이 한 3% 정도 줄었거든요 조금씩 건강해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 여러분도 새해 되면 운동해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 시작 자 오늘 크리스마스 코스터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런 귀여운 이미지들은 핀터레스트 검색해서 이미지들 찾아봤고요 미카레진 MW1000 쓸 거고요 A대 B, 2대 1로 쓸 거예요 그림 그려주는데 왜 MW2000 안 써요? 너무 소량씩 조금씩만 그려주면 돼서 차라리 빨리빨리 굳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 코스터 3개 만들 거고요 5 5 5 9 5 5 주덕할까봐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First Noel, the angel did say, was to certain poor shepherds in fields as they lay, in fields where they lay, keeping their sheep, on a cold winter's night. That was so deep, Noe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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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rn is the King of Israel. I am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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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보이세요? 크리스마스 코스터를 만들었는데 밖에 눈이 와요. 너무 잘 어울리죠? 너무 낭만적이야. 진짜 너무너무 귀엽죠? 이거 봐. 산타 할아버지 너무 귀여워. 갑자기 너무 귀엽죠, 이거?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나왔어요. 약간 파스텔톤으로 배경이 나오면서 예뻤던 것 같아요. 이거 그림자 해주길 잘했죠? 눈송이도 되게 예쁘게 표현이 된 것 같고. 와,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자, 오늘은요. 코르크 붙여줄게요. 코르크 붙여주고 마감해줄게요. 너무 사랑스럽고 좋네요. 여기다 코코아 한 잔 올려놓고 마셔도 좋을 것 같지 않아요? 요새 그 핫초코 밑대 광고들을 쭉 보는데 진짜 힐링되는 거 있죠? 나오는 아기들 다 너무 귀여워, 진짜. 여러분도 그런 소소한 행복 누리는 따뜻한 크리스마스 되셨으면 좋겠고요.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!